자 ITQXL 2021년 2월이구요, 이번엔 C형이에요. 학점은행제 수강현황에 대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구요. 마지막 4작업 그래프 차트죠. 작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해볼게요. 차트작업은 항상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몇번 연습하시면은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구요. 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출력형태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하는데 다 똑같아. 대신에 범위가 아까 위에처럼 따로 나와 있는게 아니라 아까는 B4부터 H12까지 나와있지만 4작업은 그렇게 잡지 않아요. 4작업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주의하시구요. 자 문제 보시면은 4작업 들어오시면 무조건 맨 아래 그림 먼저 보세요. 출력형태 특히 아래에 요만큼을 먼저 보시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1작업을 참고하는데요. 1작업 전체를 다 보시는게 아니에요. 다 이용하는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할겁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 한번 칠해 볼게요. 여러분 칠하지 마세요. 자 가장 먼저 뭘 할거냐면 이거 수강료 그리고 수강인원 이 두가지에 대해서 한다 라는걸 알아두시면 되요. 그래서 수강료 여기 있네. 수강료와 수강인원 요거 요만큼 요 두개를 가지고 한다. 근데 경영정보론 회계원론 경영정보론 회계원론 그리고 경영과학 비즈니스 모델링 그리고 기업재무조직행동 자 요렇게네요. 그러면 당연히 격감용도 들어가 줘야 되는거고 요 내용도 필요하고 겹치는 내용 여기도 겹치는 내용 필요하고 요것도 겹치는 거 필요하네요. 자 요렇게 지금 노란색 칠한 요만큼만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6가지의 뭉치가 덩어리가 데이터가 필요한 이 차트를 그리는데 필요한 데이터네요. 요것만 가지고 할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는 이 그래프는요. 다 이용한게 아니라 요렇게 색깔 칠하면 요만큼만 가지고 할 겁니다. 근데 이 색깔을 여러분들 엑셀 칠하면 안되잖아. 나중에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문제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하시면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거를 선택하려고 했더니 어 이거 이거 선택 못하잖아. 연속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떨어져 있잖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되어 있다가 선택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거나 먼저 하나 잡아주세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채로 다른 데를 잡아줍니다. 순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 때나 먼저 해도 돼요. 겹치지만 않게 해서 전체만 다 잡아주시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더라구요. 자 이렇게 잡으셨나요? 그럼 컨트롤 띄셔도 되구요. 다 잡은 상태에서 어? 만약에 선생님 실수로 다른 데를 잡고 이렇게 막 잡았어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하세요. 다시 클릭하시면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잡는 거 오래 안걸리니까 괜히 이런 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다시 잡아주시면 돼요. 다시 잡아주시면 되구요. 다 잡았으면 컨트롤 띄워 주시고 위로 가셔서 삽입 들어갑니다. 삽입에요. 여기 차트에 이 막대 같은 거 들어가보면은 첫 번째 2차원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이 있습니다. 이걸로 클릭하시면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거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한 거구요. 데이터 범위 1작업 시트 내용을 이용하여 작업한 거에요. 그래서 1, 2번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됐죠? 자 3번 위치부터 갈게요.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 4작업으로 시트 이름 바꾸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트를 만들다 보니까 아까 우리 맨 처음에 1작업, 2작업, 3작업까지만 만든 거에요. 4작업은 여기서 이렇게 만듭니다. 자 해서 위치 바꾸래요. 다시. 그 차트 만든 그대로에서 위로 가보면은요. 여기 위치 있습니다. 위치에 차트 이동 있어요. 클릭. 그러면 차트 이동. 새 시트 클릭. 이름 뭐였어? 제 4작업. 그렇죠? 만들었으면은 확인. 하면은요. 자동으로 4작업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4작업 시트가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대빵만하게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벌써 3번도 끝. 자 넘어가기 전에 어차피 이거 봤으면 사실 다 아시겠지만 맨 밑에 보시면 이거 나와있어요. 주의! 시트명 순서가 차례대로 1, 2, 3, 4 작업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 4작업. 그냥 처음에 만들어지면 바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끝으로 몰아버리세요. 그러면 1, 2, 3, 4 작업 순서대로 됐죠. 기억 안 나시면 마지막에 하셔도 되고요. 딱 봤을 때 생각나면 바로 넘겨버리세요. 그냥. 마지막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할 거예요. 차트 그대로 잡혀있는 그 상태 그대로 위로 보면은요. 레이아웃 나와있어요. 레이아웃 3이래요. 세 번째 거 클릭. 차트 스타일은요. 첫 번째 레어 클릭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레이아웃 3, 스타일 1 선택 다 된 겁니다. 출력 상태 맞게 작업하라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한 번에 다 할 거예요. 자 5번 이어 영역 서식 갈 거예요. 자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마우스로 가만히 올려보세요. 차트 영역 나오죠. 여기는 제목. 여기는 계열. 여기는 그림 영역. 여기는 축. 가로축. 그쵸.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뭐가 뭔지 다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 아무 데서나 더블클릭. 나닥 하면은 옆에 서식이 나와요. 혹은 오른쪽 클릭을 하다 보면은 여기 차트 영역 서식 있죠. 여기는 데이터 계열 서식 있죠. 여기는 그림 영역 서식 있죠. 어디를 눌러도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 누르면은요. 옆에 서식이 떠요. 이거 한 번 열어놓으면 그냥 끝까지 열어놓을 거예요. 계속 여기서 다른 데 누르면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쵸. 바뀐 거 확인되죠. 그래서 열어놓은 채로 진행될 거고요. 버전마다 이게 팝업으로 뜨든지 아니면 이렇게 옆에 창으로 뜨든지 하는데 어떻게 떠도 상관없습니다. 위치는 다 비슷비슷해요. 상관없어요. 자. 영역 서식 가볼게요. 하나씩. 차트부터 갑니다. 차트 영역은요. 바깥쪽이에요. 그쵸. 바깥쪽 한번 클릭하면은 여기 차트 영역 서식으로 바뀌어요. 차트 영역 서식에서요. 뭘 해. 글꼴 굴림 11. 글꼴 굴림 11. 여기 채우기에서 해도 되는데 여기 위에 보면은 우리 원래 하던 거 있잖아요. 여기에. 굴림이래요. 굴림. 바뀌었죠. 11포인트고 또 뭐 하라고. 됐네요. 여기까지 했으면은 글꼴 바꿨는데 여기서 마무리가 아니라 주의할 거. 차트는요. 기본 세팅이 글씨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다 회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회색을 다 검은색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좀 귀찮더라도. 그래서 글꼴 폰트하고 이거 뭐야. 글꼴 크기 바꿨으면요. 밑에 색깔 폰트 색깔 검은색으로 바꿔줍니다.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죠. 보시면은 뒤로 돌아가게 해 볼게요. 짠. 요거 하고 돌아가면은 색깔이 조금 진해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검은색으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됩니다. 체육이 효과는 질감 파랑 박엽지 래요. 뭐야. 보니까 요건가 보다. 그쵸. 외색이 파랑 박엽지네. 보면은 체육이 효과. 체육이 있네. 체육이 클릭. 여기에 질감 여기 있네요. 질감 클릭. 질감 보니까 여러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건가 보다. 마우스 올려보니까 파랑 박엽지 보이죠. 여기가 지금 보일려나 모르겠다. 내 얼굴 때문에 파랑 박엽지 요거 클릭. 하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안 보셔도 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어딘지 아니까. 자. 파랑 박엽지 까지 했어요. 이거까진 다 했네. 음. 됐고.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1이래. 보니까 이건갑다. 그치. 여기가 하얀색이잖아. 지금 보면 이거 다 파란색인데 여기는 여기가 하얀색이니까 아마 여기겠지. 여기 사이 짠. 눌러보니까 역시나 그림이 영역이네. 그치. 자. 여기에 단색 채우기래요. 어떤색. 흰색이요. 파란색 말고 흰색. 배경 1. 요거네. 그치. 클릭. 자. 오. 비슷해지고 있어. 좋아. 이것도 됐구요. 다음. 제목 서식이래요. 제목. 제목. 제목 서식은요. 차트 제목. 글꼴. 뭐 어쩌고 채우기. 테두리 있는데 글씨 먼저 입력을 해 볼게요. 글씨. 아이고. 자. 차트 제목 더블클릭해서요. 마우스 들어가면은 여기서 고쳐주면 되겠죠. 전공 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의 수강 현황이라고. 아이고. 전공. 뭐야. 필수였지. 필수. 전공선택 교과의 수강 현황. 다 됐으면 엔터 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다 했으면 ESC만 한번. 콕. 됐어요. 요렇게 입력했으면요. 글꼴 굴림 굵게 20. 글꼴. 홈에 있죠. 홈에. 굴림. 20. 그리고 어떻게. 굵게. 굵게. 여기 있죠. 굵게 클릭. 하면은 됐죠. 굴림 굵게 20. 굴림 굵게 20. 됐고요. 채우기 흰색 배경 1. 그러네. 여기 흰색이네. 클릭. 얘도 채우기. 여기 있죠. 채우기 흰색 배경 1. 클릭. 채우기 됐고요. 자. 테두리. 마지막 테두리. 테두리 그리려고 봤더니. 어. 테두리 이거 아니었나요. 테두리 없어요. 어떻게. 테두리는요. 오른쪽에 보면은요. 옵션에 채우기 말고요. 테두리 있습니다. 테두리. 실선 있죠. 실선 클릭. 어떤색. 검은색이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선이 그려져서. 테두리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얘도 끝. 자. 7번. 서식입니다. 얘도 항상 똑같은 모양인데. 수강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 수강인원 계열입니다. 표시 기능을 꺾은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 지정하세요. 자. 똑같은 거니까. 쉽게 쉽게 가볼게요. 자. 얘네들. 수강인원 계열이에요. 계열을 얻냐면 이거예요. 얘네들. 그렇죠. 계열 수강에 써있죠. 이 막대 아무 데서나 오른쪽 클릭. 클릭. 하면은.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클릭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요 중에 뭐였냐면은. 수강인원 계열이라고 그랬어요. 수강인원. 이 파란색이네. 수강인원 계열을요. 눌러서. 뭘로 바꾸냐면요. 항상 똑같습니다. 꺾은선형에 점 있는 거. 첫 번째. 표시기 있는 꺾은선형. 요거예요. 요거를 클릭. 그리고 옆에 보조축. 클릭. 이게 계열이 어떤 계열인지 확인하면 돼요. 이건 똑같습니다. 골랐으면은. 됐으면. 확인. 눌러주면요. 요렇게. 뭔가. 이거랑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모양이. 됐어요. 차트 종류 바꿨고요. 보조축 지정했어요. 계열은요. 수정 참조해서. 표식. 마름모. 크기. 10. 마름모. 아 이건가보다. 누가 봐도 이게 마름모잖아. 그쵸. 그럼 이것도 해봐야지. 이거 동그라미니까. 살짝 여기 클릭해보면은요.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이 바뀝니다. 잘 찾아오셔야 돼요. 마름모 어디 있냐면요. 여기 채우기. 선. 눌러보면은.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에요. 여기에 테두리 말고요. 표식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 기본제공. 그리고 얘를 마름모. 그리고 크기가 10이었죠. 10. 엔터 치면은. 요렇게 예쁘게 바뀝니다. 찾아오는거 몇번 해보시면은 금방 찾는데. 처음 해보시면은 좀 어버버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시간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찾으셔도 되고. 연습하시면은. 몇번 해보시면은. 이거 항상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똑같이 가니까. 연습해보시면은 금방 찾아요. 자. 마름모 했어요. 마름모 크기 10. 네이블 값 표시하세요. 네이블 값이 뭐냐면. 바로 이거에요. 112명 되어있는. 요겁니다. 요게. 아마 여기부터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 어디부터인지 모르겠으면. 마우스를 올려 가만히 보시면. 값. 보이죠. 147005. 얘는요. 112명. 아 이거네. 얘네 얘. 그쵸. 얘니까. 얘한테 표시해주면 되겠네. 자. 얘에서 오른쪽 클릭. 짠 해보면은. 여기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다 붙어요. 이렇게. 다 붙으면 돼 안돼. 안돼요. 다 붙는 거 아니야. 얘만 붙어야 돼. 그쵸. 이거 말고요. 돌아갈게요. 이거 말고. 지금 선택이 얘네가 돼 있잖아. 다. 요 상태에서. 표시할 얘만. 한번 더. 클릭해주면 돼요. 천천히 두 번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얘 혼자 잡힙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하고.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시면. 얘만 잡힙니다. 어렵지 않죠. 자. 레이블 추가 됐어요. 그러면 얘까지 끝. 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손이래요. 눈금선은 뭐냐면요. 바로. 요거에요. 요렇게. 가로. 요렇게 돼 있는 거. 얘네들. 얘네들. 여기 보니까. 아. 여기 선이 있네. 눌러 보면은. 선이 이렇게 잡혀요. 점점. 점점. 이렇게 잡혀요. 요선이. 선 스타일 파손. 어딨냐면요. 요선의. 실선에요. 아래 보면 대시 종류. 대시 종류에. 하나 둘 셋 네번째 파손이 있습니다. 그쵸. 파손 골라주시면 되고요. 색깔도 당연히 검은색 골라주시면은. 예쁘게 이렇게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파손까지도 끝.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은 축이요. 축은 출력건대 참조 하래. 축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하고요. 여기 하고요. 요 밑에 요기요. 여기가 축이에요. 자. 해서 축이 뭐가 다른지 한번 봅시다. 18만, 16만, 14만. 18만, 16만, 14만. 밑에 0. 0부터 시작하고. 오른쪽. 0명부터 120명까지. 0명부터 120명까지 맞고. 0. 120. 90. 60. 120. 180. 틀리네. 여기 몇씩 되어 있어. 0. 20. 40이니까. 20 단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0. 30. 60. 30 단위로 있네. 끊어줄게. 여기 클릭해보면은요. 오른쪽에 축 서식이 나옵니다. 축 서식 중에요. 마지막 거. 가보면 축 옵션이 있어요. 축 옵션에 최소값, 최대값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최소, 최대는 똑같아요. 기본에 20 되어있죠. 이거 20씩이 되어 있잖아. 근데 20 아니고. 몇? 30으로 바꿔줍니다. 엔터 쳐줍니다. 이렇게 0, 30, 60, 90. 여기서 나온 거랑 똑같이 구분이 되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완료. 그럼 밑에는. 계약정보론, 회계원론, 광양과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끝. 끝인가요? 아니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거 고쳐준 거 맞아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여기 선 있죠. 선. 여기도 선 있고요. 여기도 밑에 선 있죠. 이거 보면은 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선 그려줘야 됩니다. 이거 축의 선이에요. 이 하얀 부분의 선이 아니라 축에 각각 선이라서 선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선 그려줄게요. 이거부터. 축 서식 중에 여기 채우기 밑에 선 있죠. 실선이고요. 어떤색? 검은색이요. 하면은 여기 선 그려진 거 볼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눌러줘서 얘 그리기에 실선 무슨색? 검은색이요. 하면 끝. 밑에도 마찬가지 눌러줘서 실선 그리고 검은색. 하면 세 가지 다 선 그려진 거 눈으로 확인됩니다. 하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축도 끝. 다음 8번 법례에요. 법례명 변경하래요. 법례명 여기 있어요. 이거 얘기하는 건데 법례는. 얘랑 뭐가 다른지 보면요. 얘는 한 줄 얘는 두 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 고쳐줄 건데요. 이거 고치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오른쪽에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하냐면요. 이 법례에서 오른쪽 클릭. 하면은 데이터 선택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셔서 수정하실 거예요. 자 고르셨으면요. 어쩌고 어쩌고 나와 있는데 우리 뭐 바꿀 거냐면. 여기에 수강료 단위 원. 요거 바꿀거죠. 요거 바꿀거니까. 수강료 단위 원. 얘를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편집을 눌러봅니다. 편집. 그러면 이렇게 뜨는데. 요 계열 편집 중에 계열 이름 직접 써줄 거예요. 수강료 가로열고 단위 원. 땡땡이네요. 도안. 됐죠. 이렇게 하고 확인. 짠. 눌러주면요. 확인 눌러주면 여기 한 줄 바뀐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화면은. 범레예도. 끝. 자 9번 도형입니다. 도형은요. 누가 봐도 이거지. 그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하래요. 이거 넣는 거는 우리 해봤어 이미. 도형. 위에 삽입에 도형에 고르면 되는데 가끔씩 이렇게 막 안 나올 때 있어요. 도형 클릭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한번 눌러주면 돼요. 그냥. 이 차트 그래프를 한번 눌러주고 하면 여기 떠요. 도형에 설명선. 맨 아래에 있네요. 설명선 중에 두 번째 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클릭 찾아주면 되고요. 대충 그려주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인기 과목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선 삽입했어요. 삽입한 다음에 출리성태 같이 작업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냥 이거 보고 따라하면 되겠네. 인기 과목 오른쪽 클릭 텍스트 편집 인기 과목 하고 엔터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아 여기 항상 떨어졌네요. 띄어쓰기 짠. 다 쓰고 엔터치면 안 되고요. esc 한번 됐죠. 자 이제 이거 똑같이 해 볼게요. 자 일단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얘도 홈탭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됐죠. 얘는요 말하지 않아도 항상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에 글꼴 굴림 11포인트 있죠. 이거랑 항상 똑같이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얘도 글꼴 굴림 11포인트 똑같이 해 있네.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여기 짓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도 맞춰 주셔야 돼요. 펀트는 자 됐고요. 얘 보니까 글씨색 까만색 글씨색 여기 위에 글씨색 까만색 됐죠. 그리고 이 배경색은 무슨 색일까요. 흰색과 투명색일까. 흰색이죠. 그러니까 정선이 안 보이는 거겠지. 자 그래서 배경색은 여기 하얀색. 됐죠. 테두리는 무슨 색이에요 이거. 희한하게도 테두리가 검은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에요. 테두리는 그냥 둘게요. 그대로 두고 자 이제 모양을 똑같이 맞춰 볼게요. 쟤랑 얘랑 비슷하게 맞춰 볼게요. 요정도로 만들면 될 거 같아요. 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뭔가 조금 어설프긴 하지만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쵸. 이게 좀 더 좁아야 되네. 이렇게 완료했네.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요. 지금 여기 출력 형태와 같이 입력 다 완료한 거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시오. 자 다 됐고요. 가장 지금 이거랑 다른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주황색 막대. 그쵸. 주황색 막대가 너무 얇죠. 바꿔 볼게요. 클릭해 보면은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옵션 나오고 겹치기 간격 너비 나오는데요. 데이터 계열 겹치기는요. 그리고 간격 너비는 75으로 잡아 줄게요. 잡아주면은 이렇게 뚱땡이로 바뀌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 출력 형태까지 마찬가지 다 마무리했고요.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서 다른 게 있는지 없는지 지시한 대로 했으면은 크게 틀리지 않게 다 감점 없이 될 겁니다. ITK 엑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어서 천천히 몇 번만 좀 집중해서 연습하시면은 A등급 충분히 쉽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특히 함수 포기하지 마시고 많이 연습해서 꼭 모두 A등급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